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이제 9평 끝났어요 이제부터 공부 중요해요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우리 N수생들은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고3 학생들은 아마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막상 9월, 10월 파이널 공부를 많은 고3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재수생들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낸지를 너무 잘합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딱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간은 없는데 공부할 건 너무 많은 거야 뭐를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 무기력증입니다 공부할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건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과목이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겁이 나면 더 열심히 공부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9월, 10월에 많은 학생들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서우니까는 놀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역대 경험했던 바를 다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딱 이 세 경우를 설명할 겁니다 첫째, 1등급이 목표인 학생 구평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내가 1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80점 대 초반 정도까지 얘기할게 그러면 1등급이 일단 목표이어야 돼요 목표가체는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2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70점 대 초반이야 그러면 2등급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 등급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1등급이 목표인 학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직 문제풀이 아니죠 제가 당황하는데 9월 제 9월에 딱 공부하는 방법 추천한 거에 뭐가 빠져 있죠? 문제풀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이널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9월까지는요 마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9월까지는 꼭 자기가 EBS 정리는 끝나야 되고요 1회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해결해야 돼요 저, 제 이제 수강표현이 쓴 학생도 있죠 실제로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야 제가 70 후반, 80 초반까지도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텐데 어휘가 되고 둘째 긴 문장이 해결만 되면 다시 말하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시간 안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연습 자, 다시 말하면 길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고 복잡한 문장 공포를 해결하는 순간 나 단어도 알겠다 긴 문장의 해석도 된다 그럼 1등급 금방 나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9월달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은 그냥 버려요 그냥 문제풀이만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풀이 감은 있는데 실전에 문제풀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나 그럼 이제 찍어야 돼 아니면 아, 이게 근거인 건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9월달까지는 철저하게 EBS 정리와 가능하면 기술 문제로 공부하기를 제가 출하는데 3줄, 4줄, 5줄, 6줄짜리 있죠 길고 복잡한 문장 9월달까지 공부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한 달 이내에 좀 집중적으로 나 긴 문장을 그래도 하루에 10개, 15개씩은 공부하겠다 문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3줄, 4줄, 5줄을 나 하루에 10개씩은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300개 문장이군요 정말로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그놈이 그놈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문장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최종적으로 EBS 공부와 고난도에서까지 끝내는 공부를 제가 추천드리고 10월달부터는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10월달에 일단 EBS 정리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끝나라는 게 아니라 9월, 10월까지 합쳐서 EBS 공부는 끝내셔야 돼요 EBS 공부들은 자, 두 번째 이게 포인트죠 1등급이 오픈 학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틀릴만한 문제가 뭐? 신유형 빈칸 순서 삽입 그다음에 업법 장문독회 41번, 42번 그것도 신유형이지만 신유형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신유형과 원래부터 전통적인 고난도 문제죠 유형별 학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고난도 문제 자,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이에요 근거를 찾은 다음에 자, 봐봐 벌써 긴 문장 해석을 9월달에 공부했단 말이야 이게 돼야지게 됐나 말이에요 긴 문장 해석까지 공부한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 풀이가 되게 평이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게 내가 답의 근거 찾는 연습과 오다치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꼭 연계, 비연계가 섞여 있고 신유형도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재수생 학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말했던 반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격일제로 시험을 본다고 쳐볼까 성적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절대로 안 올라가요 자, 뭐냐면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6일 동안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루만 문제 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문제 풀이만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흔히 듣는 예시가 뭐죠 러시아어 할 줄 아니? 너 매일 러시아어 문제 시험 봐봐라 점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지 제가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 문제를 푼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약 7번의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10월 첫 번째 주부터 문제 풀을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문제를 풀어도 수능까지 정확히 7번의 문제 풀이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 풀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엔 EBS 공부와 나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까지 씹어먹겠다 10월 달에 유형별로 즉종적인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회는 시간 제고 내가 문제 풀겠다 완전 강출입니다 자 이제 2등급 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2등급 학생의 목표라면 이거예요 물론 70점 때 모든 학생은 2등급이 목표일 거야 근데 60후반이라면 절대 3등급을 목표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로 3일에서 4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매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9평에 3이었다가 수능에 1 나온 학생을 캠퍼스마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2등급이 목표일 학생이면 자 일단 똑같은 건 있어요 EBS 공부하셔야 돼요 마무리 공부하셔야 되는데 EBS가 연계되니까 공부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EBS에는 단어 수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건 수능의 단어 수거이기도 맞거든요 EBS의 문장에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얘는 똑같아요 긴 문장에서 공부는 2등급이 목표일 학생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2등급이 목표일 학생은 어때요? 한 줄짜리 문장은 어휘되면 자기가 해결합니다 둘짜리 그리고 웬만큼 해결합니다 근데 한 문장이 네 줄 다 줄이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해가면서 요약하면서 읽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거는 EBS하고 긴 문장 해결 공부는 9월 똑같아요 근데 10월이 좀 달라집니다 해석 능력은 웬만큼 되면 문제풀이는 정말 금방 채워하는 거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그러니까 10월 달로 문제풀이를 미루시고 10월 11일입니다 6형별 공부는 좀 달라요 아까 1등급은 약점 공략인데 2등급 학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버릴 문제를 구분하면서 풀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도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2등급이 목표인데요 빈칸 순서 삽입 다 버릴까요? 그건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할 말이야 왜냐하면 빈칸 순서 삽입을 한 게 다 버리잖아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을 다 버릴 정도면 대입학 4개를 다 보통 못 맞춰요 3개밖에 못 맞추고요 업법, 어휘, 신유형, 장문독회, 요양문, 무가문이 남아있지 이걸 다 맞추지 못해요 여러분들 빈칸 순서 삽입 100점 몇 점이에요? 그게 21점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을 다 버렸다고 쳐자 2등급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중에서 빈칸 두 문제를 푸셔야 돼요 31번, 32번은 EBS 변형 문제이기도 하고 EBS 공부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EBS 변형 문제이기도 하고요 EBS가 아니라고 해도 33, 34보다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37번 중에 순서 36번은 풀 수 있어요 물론 삽입은 어려운 건 맞지만 철저하게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를 자,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제 풀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인드가 나 버릴 문제는 버리겠다 자, 이게 등급, 우리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 제가 뭘 버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꼭 우리 Q&A에다가 자기 6월과 9월에 성적으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럼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학생들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보통 어느 문제를 많이 맞추는지 어느 건 틀리는지를 올리면 자,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학생들을 받게끔 뭐를 공부,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같아요 실전 문제 풀이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좀 다른 게 4회 정도만 문제 푸세요 마지막, 파이널 때 아까처럼 7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4회 정도만 했는데 그럼 이 4회가 뭐냐 11월 달에 두 번을 풀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도 그럼 10월 마지막 2주만 풀라는 얘기야 그럼 10월 중순까지는 뭐야 유형별 공부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데미 요평의 학생은 막판에 내가 아, 실전적으로 풀 문제, 버릴 문제 연습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전 문제 풀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4회 정도는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제가 풀어서 맞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답의 근거 찾기 그 다음에 오답을 지우기 물론 어휘는 꼼꼼하게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의 목표는 학생도 있죠 3등급의 목표는 학생은 많이 달라요 3등급의 목표라면 제일 중요한 게 아직 안 늦었어요 무조건 해석, 무조건 단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이거는 수능치기 전날까지도 나 단어는 외울 수 있을 만큼 50개씩 외우겠다 내 일 대신에 단어로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 제대로 해석하겠다 자, 똑같아요 3등급의 목표는 학생도 모르겠으면 Q&A에다가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자기 상태와 공부한 방식을 그러면 우리 연구팀에서 알아서 맞게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3등급의 목표는 무조건 어휘하고 해석이 80%예요 그거만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학생은 3등급의 목표는 학생이 내렸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을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장문독해 이거 어렵거든요 신유형 다 합치면 배점이 32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써놓냐 비교육적이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2문제예요 풀지 마세요 찍으세요 이게 아무리 제가 비교육적이라도 점수는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들 12문제를 찍으면 확률적으로 2개에서 3개를 맞춘단 말이야 다시 32점 배점에서 2개에서 3개면 이게 특히나 거의 3점짜리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운빨이 찍을 때는 아니지 골랐지만 하나만 찍어야 돼 1번으로 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학생들 얼마 나와? 나머지를 다 거의 맞췄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하에 듣기도 자기가 1개, 2개 틀렸다는 하에 그러면 다른 건 틀리면 안 됩니다 70점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에 집중하지 말고 어휘하고 해석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휘해석에 집중을 하면 막판에 3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버릴 문제 버리면 되니까 왜 이건 절평이지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9월달, 10월달 딱 이제 두 달 물론 11월까지 하면 두 달 보름 자, 그래도 두 달이라고 할게요 두 달 진짜로 여러분들 방전될 정도까지다 수능 보고 집에 들어와서 폭 쓰러지겠다 정도의 정말로 공부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만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내시고요 반드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